안녕하세요. 또의 총리입니다. 메린 디즈니 겨울왕국 툴 스티커 컬러링북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모든 세 편의 그림연사와 완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시작해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이건 포스터 들어있고요. 자, 이만입니다. 여기서 오물하면요. 크리스토프와 스베니데 크리스토프 또 컬러닝으로 완성을 해볼게요. 이제는 크리스토프 컬러닝으로 꿈을 봤고요. 자, 그다음 짠. 이렇게 올라오고 엘사, 또 크리스토프 스베이. 크리스토프 컬러닝을 찾아서 떠나고 있고요. 엘사의 비밀에. 자, 그다음 청혼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안나 나와있고. 이렇게 크리스토프, 안나, 엘사, 스베, 올라프까지 나와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스티커 블러닝인데요. 브레이벙형 브루닝. 지금 앉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이벙형 브루닝도 컬러닝으로 꾸며봤고요. 자, 다음에는 물에 점령과 엘사 나와있고. 그 다음, 브로그로 스티커가 이렇게 한 장이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즈니 겨울왕국 2 스티커 컬러링 브에 대해서 리멍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청북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런쌈